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춤을 추고 같은 아이의 엄마고 아빠고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걸 느끼면서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또 그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 또 다르지만 또 비슷한 그런 것들을 작품에 담아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억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손이었습니다 손에 관한 것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과 만났을 때 그 교각 그런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가 너무 좋아서 계속 라이브를 고집하고 있고 서로 사랑과 사랑 속의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 순간의 작품을 보고 그냥 그런 감동을 얻고 갔으면 하는 작업을 저희는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지